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, 이거. 저게 뭐 짜장면도 아니고. 감자면. 감자면이요? 맛은 어땠을까? 진짜 맛있었어. 그냥 고급 식단이야. 너무 양이 작아 보이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저거는 저 정도 먹어야지 딱 좋은 거예요. 약간 안 매운 탄탄면 느낌도 나고. 베이스가 탄탄면 베이스야. 고기도 그렇고. 여성분들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까도 찍었어야 되는데. 뭐를? 우리는 다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. 저도 어제 성인한테 혼났잖아요. 왜? 사진은 안 찍어요. 사진 많이 찍었어? 사진 찍은 거 거의 없어. 어? 거의 없어. 사진 좀 많이 찍지. 뭐야, 갈랑이 거야? 갈랑이 이거밖에 없어? 네가 그런 걸 챙겨. 나는 원래 챙기는 사람이 아니니까. 나도 거의 안 챙는데. 제가 다음 식사 때 없더라고요. 여기 뭐 챙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. 이걸 찍었어야 되는 건데. 우와, 저 피라미드 볶음밥. 우와. 벚꽃새우 볶음밥이라고. 벚꽃새우라고 새우 작은 게 있어요. 진짜 맛있었어. 웬일로 사진을 다 찍고. 웬일로 사진을 다 찍고.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따르게 하는데 떨어지니까. 그러니까 안 왔던 걸 하네요. 위에서부터 이렇게. 어, 떠먹기 좋다. 조국 씨도 조국이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아니, 맛있더라고. 중국 쪽에 첫 볶음밥이 맛있어요. 중국, 파. 그러니까 볶음밥은 밥이 다 떨어져 있어야 돼. 그래야 볶음밥이 된다. 응, 하나씩. 뭉쳐있어, 볶음밥. 돼지고기, 대란. 대란 싸움. 진짜 잘 볶는 게. 맛있다. 파.